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잘했는 거 같아. 나도 잘할 거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기다렸다. 나도. 여기 와서, 이렇게. 프라이티비 선지에 충전하고 구부를 자포로 가보실 보리라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작방같은걸 살아야겠다 리허설 코로나 이후에 회사에서 이렇게 분화행사 참여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특히 행사님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아까 차도 같이 마시고 지금 둘레길도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행사님이 이전보다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이 듣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불이 확 나오는 거야 이게? 그렇다고 합니다. 아 짜! 짜, 됐어, 됐어. 짜, 됐어. 와... 열쇠만 잔뜩 나오면 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